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잘들 피하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전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서 이 채널의 모든 사연을 모두 듣고 댓글로 응원과 위로의 글을 남겼어요. 반면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걸 꺼리는 성격이라 주변 지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채널에 들어올 때마다 소중한 친구를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제 편이 되어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도 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의 글을 적기 시작했네요. 대부분의 사연들처럼 저도 남편과 시댁 간의 갈등과 문제가 좀 컸습니다. 작년에 큰 일을 겪고 나서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꺼내보도록 할게요.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던 중 동사무소에 등본과 초본이 필요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그때 저에게 서류를 떼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그이는 동사무소에서 친절하다고 소문난 공무원이었고 이웃 어르신들이 사위감으로 찍어놓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굳이 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남편을 보려고 일부러 서류를 떼어 자주 찾아갔어요. 그이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치면 저를 부르곤 했답니다. 저 또한 남편이 명찰을 달고 일해서 진작부터 이름을 알고 있었네요. 우연과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남편이 먼저 커피 한잔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 제안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이로써 남편도 저에게 작은 호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커피로 시작해 식사와 술도 같이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나중엔 모텔까지 드나드는 깊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5개월 동안 불타오르는 사랑을 나누었더니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한 성격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있는데 어쩜 모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겨우 그 정도 스펙 가지고 공무원과 결혼할 욕심을 내는 거냐? 난 너희들 결혼을 허락할 마음이 없으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어머님, 제가 서윤씨보다 부족한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잘할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예쁘지 않은데 예쁘게 봐달라는 건 이기적인 말 아니니? 니들이 사귄 지 다섯 달 채 안 됐다면서? 지금까지 연애한 것 가지고는 뭐라 하지 않겠는데 결혼은 두 사람 말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하는 것이니 그만 보채라. 난 내 아들을 너보다 훨씬 잘난 여자한테 줄 것이니 마음을 접도록 해라. 시어머니는 일관된 마음에서 조금도 변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저는 난감한 상황이라 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는 이미 결혼하기로 말을 끝냈어요. 더 질질 끌 필요 없이 당장 부부가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유리를 반대해요. 유리만큼 좋은 여자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 유리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괜한 반대하시지 마세요. 이놈의 자식이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애미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거냐? 내가 널 공무원 만들려고 들어간 돈과 시간 그리고 뒷바라지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잊은 거야? 이 애미가 허리가 빠지게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결혼도 너와 비슷한 공무원 같은 나랏밥 먹는 애랑 사짜 들어가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니야? 너 정도면 얘보다 훨씬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정신 좀 차려라! 엄마 고생한 건 알죠. 그런데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고요. 게다가 유리가 다니는 회사 좋은 곳이에요. 중견기업에 연봉도 꽤 잘 받는다고요. 도대체 저보다 얼마나 더 잘난 여자를 만나야 성에 차시겠어요? 그리고 사짜 들어가는 여자는 저 같은 공무원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공무원 월급이 쥐꼬리인 걸 모르느냐며 제가 그 이보다 우월하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철밥통인 공무원이 1등 신랑감이라며 저를 끝까지 밀어내려고 하셨어요. 결국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만남이 끝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으셨는지 그날 이후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한편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 이의 행동과 말이 딱 어른들이 좋아할 만 했기 때문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시자마자 사위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답니다. 시어머니만 마음을 돌리면 바로 상견례를 치를 텐데 차일피일 날짜가 미뤄졌어요. 친정 부모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셨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 거라며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네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길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불만이 쌓여 남편과 결혼할 마음이 점점 사라져갔고 이런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앞날이 걱정되어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수로 아이를 먼저 갖는 바람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불만이 가득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한편으로는 손주를 갖고 싶어하는 기대감에 찬 표정이었답니다. 임신했다고? 드디어 일을 냈구나. 내 아들을 차지하려고 생각한 게 고작 임신이었니? 내가 결혼을 반대하니 이런 식으로 내 아들과 결혼할 계략이었구나. 참신한 방법으로 날 설득하지 못하고 옛날 수법인 임신을 해오다니. 치! 어머님 제가 일부러 아이를 가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나 서윤 씨나 결혼하고 신혼을 지낸 다음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서윤 씨를 사랑해요. 뭘 바라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잡소리 집어치워라.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을 너같이 평범한 애한테 빼앗기는 게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핑계 따윈 하지 말라고! 그래 네가 이겼다. 내 아들하고 결혼해라. 임신까지 했는데 여기서 내치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 허락하겠다. 대신 내가 요구하는 혼수와 예단을 모두 줘야 할 거다. 난 고리타분한 여자라 간단하게 치르는 건 칠색이거든. 알겠어요.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혼수도 제대로 된 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글 리스트는 내가 직접 써서 보내줄 테니 준비해라. 그리고 결혼식은 내가 정할게. 점쟁이 찾아가서 나를 받아올 테니 내가 하라는 날에 결혼해라. 시어머니 요구가 짜증스럽게 들렸지만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아깝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친정부모님께도 저에게 했듯이 까칠하게 굴었어요. 누가 보면 집안이 엄청 크게 차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엄청 생색을 내셨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시종일관 예의를 지켜주셨고 시어머니의 쓴소리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해 주셨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원하는 예단을 모두 드리기로 했고 혼수 또한 고가의 제품으로 채워주시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태도와 요구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사죄의 말을 건넸고 부모님은 외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받아온 결혼 날짜가 다가왔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 생기지 않아서 아주 좋게 끝이 났어요. 신혼 여행은 제가 임심 중이라 장시간 비행기를 타지 못해 가까운 제주도로 5일 동안 다녀왔네요. 신혼집은 시어머니 재산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5층짜리 저층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말하면 치사하지만 제가 해온 혼수와 예단에 비해 너무나 작게 준비하신 거였죠. 아파트도 너무 낡아서 인테리어를 해야 했고 그 돈을 저희 친정에서 지원했답니다. 그래도 사랑의 힘이 위대했으니 저에게 집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답니다. 또 임신과 결혼을 한 저는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제가 보기 싫었는지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넌 또 누워있는 거냐? 임신은 너 혼자만 하니? 하고 있는 꼬락소리를 보면 임금이 따로 없다니까. 뜻자하니 집에서 살림도 거의 하지 않는다며? 내 아들이 퇴근해서 저녁밥을 차린다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밖에서 나랏밥 먹고 들어오는 내 아들이 자기 손으로 저녁을 차리는 것도 모자라 집에서 팽팽 노는 마누라 밥까지 챙겨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뚫린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그리고 누워있지 않으면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이 식사를 챙겨주려고 주방에만 들어가면 헛구역질이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이가 식사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도록 할게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몸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마와 미간에 인상을 지푸리셨고 마녀같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주 상전 나셨네. 요즘 며느리들 임신으로 방패막을 세운다더니 딱 네가 하는 행동이 그렇다. 아주 작정을 하고 공무원 남편을 꿰쳐버리더니 이렇게 살려고 다 계획한 거지? 철밥통 공무원 골수를 빼먹으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아는지 지겹도록 공무원 공무원 거리며 잘난 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남편 덕을 보며 편하게 놀고 먹는 여자로 지낼 줄 알았는지 흰 소리를 재잘재잘 떠들었네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소리를 들어서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답니다. 어머님, 서윤씨 8급 공무원이에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그이 덕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생활비 조금 받는 거 빼고는 일체 돈을 받지 않는다구요. 터진 입이라고 말을 막 하는구나. 감히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그렇게 만만하면 너도 공무원을 해보지 그랬냐? 넌 공무원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과 맞먹는다고? 그런데 뭐? 공무원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흰 소리를 해? 아주 팔아는 것도 많다. 도무지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되어야 말대답을 하든 화를 낼 텐데 기승전결 공무원은 잘났다 라고 말을 맺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니 미치겠더라구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 덕분에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남편이 대신 사과하고 배려해줘서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질 수 있었답니다. 그이는 제가 임신 4개월 차까지만 해도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배우자건 사고를 치기 마련인 것처럼 제 남편도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인지는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이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결국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마음을 돌려 그이를 용서하게 되었고 이혼 위기를 넘기고 다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계속 잘 지내보렸는데 항상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된 게 날이 지날수록 시어머니 행세는 더 심해지고 임산부인 저에게 하는 막말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어요. 마치 저를 괴롭히는 게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신나게 떠들고 저를 혼냈어요. 늘 그렇듯이 공무원 아들이 대단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으면서 말이죠. 너는 임신 5개월이면 입덧이 끝날 때도 되지 않았니? 아니 어떻게 된 게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입덧이 더 심해지냐? 너 지금 쇼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뭐라도 시켜 먹을까 봐 일부러 입덧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내가 나가면 아무렇지 않게 이것저것 처먹고 지내지? 아니에요 어머님 쇼라뇨 말도 안 됩니다. 임산부마다 증상이 다른 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처럼 곤욕스럽도록 헛구역질하는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매일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억지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분 나쁘네요.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막 나가는구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어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받았더니 이제 내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냐? 라며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밀었답니다. 너무 속이 상한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제발 그만 좀 괴롭히라고 울분을 토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속을 계속 긁었어요. 야 쇼하지마. 눈물 연기한다고 내가 그만둘 것 같아? 이게 어디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래서 내가 널 반대한 거야. 내 아들 덕에 호강이 얄얄한 년이 꿈쩍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꼴 못 보니까 당장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부터 해. 오늘 내 아들이 먹을 저녁을 제대로 차리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갈 테니까 요령 피울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 시어머니가 절 노려보며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인내하며 집안일을 했고 주방에 들어가 억지로 음식을 했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것 봐라 다 할 수 있으면서 농땡이치고 있던 거잖냐. 앞으로 임신했다는 빌미로 아픈 척 연기하지 말고 네 잘난 서방에게 매일 따뜻한 국물을 준비해서 식사 챙겨줘라. 서윤이가 국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건 알고 있니? 자빠져 놀고 처먹기나 하니 알 리가 있을까? 오늘은 이만하고 가지만 다음에도 자빠져만 있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고 화를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픈 몸으로 식사를 왜 준비했느냐며 물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달달 볶아서 그랬다고 답했더니 그 이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며 미안해했고 자기가 상황과 분위기를 봐서 시어머니께 신혼집에 그만 드나들라고 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를 애지중지 금지 오겹으로 키워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저희 집을 오가며 온갖 막말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를 탈출할 방법은 빨리 출산하고 회사에 복직하는 것 뿐이었어요. 집에서 퇴교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시니 아이를 낳으면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회사에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가 되면서 입에 달고 살았던 입덧이 그쳤고 입맛도 심하게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치킨, 피자, 초밥 등 마음껏 먹었고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었는지 싫어하던 생선도 실컷 먹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매일같이 먹을 걸 사다 주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시시때때로 들러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고요. 그런데 저의 먹는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입덧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걸로 혼을 내고 잘 먹고 지내니 또 그걸 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넌 또 먹니? 아까 점심 먹었다면서 빵이 주둥이로 들어가냐?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엄청 유별난 놈이 나오려나 보다. 아휴, 내 아들 닮은 애가 나와야 하는데 너랑 똑 닮은 애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라도 태교를 위해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지 좀 해. 너처럼 무식하고 한심한 손주 보기 싫단 말이다. 자기 전에 책 읽고 있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무식하다뇨. 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서윤씨보다 제가 똑똑하다고요. 그 이 말을 들어보니 취직을 못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데요. 뭐야?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 흉을 보는 게야? 그리고 서윤이 같은 엘리트를 회사들이 못 알아봐서 취직을 못한 거라고? 내 아들은 부족한 거 하나 없다.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좀 그만 괴롭히고 그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빵 먹다가 체하겠어요. 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시에미가 며느리 챙기러 왔는데 나가라고? 세상 천지의 너 같은 며느리는 너밖에 없을 거다. 밉다 밉다 하니까 인정머리도 그따위냐? 어머님, 말은 바로 하세요. 어머님이 저를 챙기러 온 거예요? 집에서 뭐 하는지 감시하러 온 거잖아요. 서윤씨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렇게까지 자부심이 넘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아들,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보통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빵을 먹고 있는 제 입에 리모컨을 던졌는데 제 잇몸에 부딪혀 피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피나잖아요. 내 아들이 번 돈을 갉아먹는 좀벌레 년아. 그만 좀 처먹어. 그렇게 처먹으니 살이 뒤룩뒤룩 찌지. 네 몸은 임산부몸이 아니라 돼지 새끼가 따로 없다고. 시어머니가 선을 심하게 넘자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아 흥분했습니다. 뭐라고요? 좀벌레년? 돼지 새끼?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 좀벌레 돼지 년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혼잣말로 궁시렁대듯이 시어머니 욕을 했습니다. 하휴, 사악한 마녀 같으니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야? 뭐? 지금 넌 뭐라고 했니? 나더러 사악한 마녀라고? 비위 맞추기가 어렵다고? 이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따위 소리를 해? 너 이리 와봐! 바닥을 쿵쿵 찌우며 저에게 걸어온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때리셨어요. 저는 아픈 것보다 너무 놀라서 쇼크 상태가 되어 기절을 했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졌는지 쉽게 눈을 뜨지 못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에 축 늘어져 버렸어요. 이윽고 잠시 눈을 떴을 땐 119 구급대원이 들것에 저를 싣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으며 긴 시간을 잠들게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8오금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위로 얇은 호수에서 링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고개를 힘들게 움직이며 손으로 배를 더듬었는데 만삭인 저의 배가 납작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아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봐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비명을 지르자 병실 밖에 있던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녀같이 인상을 찌푸리며 넌 몸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유산이 되니? 3주 후면 출산일인데 이게 무슨 꼴이야? 집구석에서 유난을 그렇게 떨더니 내가 이렇게 될 줄 예상했다! 라고 유산 사실을 알렸습니다. 안 돼! 내 아기! 이럴 순 없어! 이건 모두 꿈일 거야! 꿈같은 소리하고 있네. 한심한 년. 그러게 그만 좀 처먹으랄 때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네가 아기 생각 안 하고 입에다 다 쳐넣었으니 뱃속의 아이가 버티지 못한 거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많이 먹어서 유산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임신 초부터 만삭이 되었을 때까지 온갖 괴롭힘으로 절 힘들게 한 탓이라고요! 오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따기까지 때리셨죠? 어머니가 제 아기를 죽게 만든 거라고요!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 지옥 구렁텅이에 쑤셔넣고 말겠어! 시뻘건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유산이 되었으니 이쯤에서 남편에게 그만 기생하고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이혼이요? 그럼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이봐요 마녀아줌마!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알고 있나요? 내가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같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년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어머머! 얘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내 아들같이 완벽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니? 너 설마 허언증까지 생긴 거야? 허언증? 내 말 잘 들어요. 당신 아들은 불륜으로 동사무소에서 소문이 퍼져서 동료들이 고발했어요. 그 덕에 공무원직에서 파면 당했다고요? 지금 그 인간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우리 아빠 회사에 낙하산으로 취직해서 밥벌이 하고 있어요. 내가 임신만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텐데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더 이상의 자비와 용서 따위는 없을 줄 아세요. 당신 아들하고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이혼소장도 날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나를 유산시킨 증거가 빼곡히 있다는 걸 모르겠죠? 그동안 마녀인 당신이 나한테 했던 수많은 욕설과 막말 모두 녹음했어요. 게다가 오늘 날 폭행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끊고 유산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겁니다. 그걸로 당신은 나한테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가게 할 거예요. 어때요? 이래도 내가 허언증 환자로 보이십니까? 마녀아줌마! 제가 앞서 남편이 큰 사고를 쳤는데 용서했다고 말씀드린 건 바로 불륜을 저지른 일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한 것처럼 공무원직에 파면당하고 저희 아빠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죠. 한편 이 모든 사실을 친정부모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불륜으로 파면당했다고 말했으면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셨을 테니 다른 이유로 공무원직을 그만두었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찾아 아빠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다급히 제 핸드폰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세아가 니가 한 말이 모두 진짜냐? 내 아들이 불륜을 저질러서 파면당했다고? 그리고 나랑 있을 때 녹음했다는 게 진짜냐? 핸드폰 이리 내요. 당신 모자한테 천벌을 내릴 테니까 당장 내놓으라고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파악되었는지 시어머니는 카멜레온이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태도를 바꾸었어요. 세아가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거라. 우리가 먼저 대화로 풀고 나서 그 사돈께 연락을 드리자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보도록 하자. 해결을 하다니? 지금 무슨 해결을 한다는 거죠? 내 아이가 유산되었는데 당신이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 말고 당장 핸드폰 내놔요. 당신 인생 끝장내줄 테니까 빨리 달라고. 녹음파일 어디 있니? 일단 그것부터 지우자.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다오. 지우긴 뭘 지워? 당장 일이 내지 못해? 아니다. 지우려면 지워봐. 어차피 백업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당신이 한 짓을 만천하에 알리고 말겠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덥석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몸을 떨더군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내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 엄마가 사과하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질게 굴었던 건 그 아들 녀석에게 애착이 심해서였어. 네가 아니라 다른 누구였어도 똑같이 그랬을 거야. 자, 노망난 노인네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말자. 응? 이제부터 새 애기 너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 테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제발 이 노인네의 용서를 받아다오.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쥐똥만큼도 없었어요. 계속 제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빨리 돌려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내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귓방망이를 세게 강타했고 바닥에 떨어뜨린 제 핸드폰을 잡아챘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해 이 모든 사실을 차근차근히 알렸습니다. 침묵으로 들어주던 아빠는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자 감정이 고조되어 악을 쓰며 소리질렀고 당장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마녀알망구 이제 다 끝났어. 벌받을 가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세아가 제발 나와 내 아들을 용서해 따오. 앞으로 평생 너의 종이 될 테니 이렇게 버리지 말아주렴. 네가 우릴 고소하면 우리 집안은 파탄나고 산산히 부서질 거야. 세아가 너 아직 내 아들 사랑하지 않니? 둘이 멀리 떠나서 살면 내 꼴을 안 볼 수 있잖아. 아니다. 내가 멀리 떠날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자. 빨리 사돈한테 연락해서 신고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어머니의 뺨을 날렸더니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고 감옥에 가기 싫다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병실문을 열고 들어와 시모를 밀어내고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유리야 많이 힘들었지? 왜 그동안 아빠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미안해 아빠. 조금만 참으면 잘 지낼 거라 믿었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저 마녀 때문에 내 아기를 잃고 나니까 미쳐버릴 것만 같아. 저와 아빠의 대화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많이 놀라셨죠? 우리 새아기가 유산을 했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가 새아기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런데 아이는 다시 가질 수 있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사돈, 아직 신고 안 하셨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신고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냐? 에이 사악한 년! 아빠가 시모의 뺨을 내려치자 시모는 또다시 쓰러졌고 눈물을 흘리며 저도 새아기랑 사돈한테 맞았으니 비긴 샘 치면 안 될까요? 그만 선처해 주세요, 사돈.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빠도 시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걸 알고 더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윽고 병실 문을 열고 경찰관 두 명이 들어왔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유산이 된 원인이 시모의 괴롭힘과 매질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증명서를 부여받았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관에게 끌려 나갔고 저와 아빠는 병원에 남았어요. 한편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는지 퇴근하자마자 제가 있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홀쭉해진 저의 배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유산이라니. 당신도 내가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유산될 걸 예상했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어머님한테 매일같이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말았잖아. 따지고 보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똑같아. 내가 유산한 건 당신의 탓도 커. 당신이 바람피웠을 때 이혼했어야 했는데 미련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했던 내가 바보 천치였지.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여보, 여기서 바람피운 이야기가 왜 나와? 지금은 당신이 유산된 문제만 거론하자고. 근데 엄마가 당신한테 스트레스를 준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유산이 됐다는 건 억지 아니야? 그 정도는 여느 며느리들이 당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게다가 엄마를 경찰에 넘기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빨리 고소 취하하고 엄마 모셔오자.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던 아빠가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이 천하의 망나니 같으니라고. GM이랑 하는 짓이 똑같구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예끼 이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회사에 취직시켰는데 감히 바람을 피웠단 말이지? 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아버님, 제가 바람 피운 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유리가 용서하고 넘어간 일이라고요. 유산이 돼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괜히 옛날 일을 들먹거리면서 흥분한 것 같은데 제발 두 사람 모두 정신 차리세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나불대는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도 곧 끝장날 거니까 기다려. 내가 유산된 건 당신 엄마랑 당신 때문이야. 병원에서 다 증명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으로 가면 위자료를 많이 내놔야 할 거야. 게다가 바람 피운 죄까지 덧붙여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거야. 아, 상간녀한테도 소송을 걸 테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 되겠네. 이젠 사태의 심각성이 조금 느껴지니?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자. 내가 바람 피운 것부터 말하자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심하게 한 걸 보고만 있던 건 괜히 나까지 나서면 당신이 더 곤란해질까 봐 그랬던 거야. 내가 엄마 편을 들었다면 당신이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 또 당신이 오늘 엄마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당신이 엄마한테 반말로 욕을 했다며.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 교육시키려고 뺨 한 대 날린 것 뿐이잖아. 당신이 유산된 건 정말 슬프고 안 된 일이지만 모든 걸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고 경찰서에 넘긴 건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로 풀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 터진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는구나.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은 다 가면을 쓴 거였냐고. 너란 인간 정말 무섭다. 시어머니보다 더 끔찍하고 사악해. 제 말에 아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길게 말할 것 없다. 이제 그만 나가라. 니놈이 한 마디만 더 하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썩 꺼져!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장인어른까지 왜 그러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일을 잘 매듭지어 주셔야지.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겁니까? 유리한테 이혼녀 딱지를 붙여줘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아빠는 얼굴이 붉게 변하며 분노하셨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중요 보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었고 고통의 신음을 내질렀어요. 장인어른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왜 이렇게 무식하세요? 유리랑 다시 애기를 갖지 못하면 어쩌려고 여기에 거둬찬 거냐고요? 내가 너랑 애를 다시 갖는다니 무슨 헛소리야 이 나쁜 자식아. 아예 고자가 되어버려라. 아 진짜 아프네. 간호사 여기 좀 와봐요. 그리고 남편은 급소를 잡은 채 간호사 둘에게 부축해서 병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급하게 비뇨기과로 옮겨져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그 이후에 수술이 끝나고 비뇨기과 병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끔찍하게도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남자 구실을 절대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말하게 남편은 고자가 되었다는 상실감에 폭풍 오열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은커녕 너무 통쾌해서 깔깔거리고 웃고 말았습니다. 잠시 유산된 일은 있고 배꼽 빠지게 자지러졌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아빠를 고소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고소를 취하하면 참겠다고 조건을 걸더라고요. 전 아빠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할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절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 고소 취하를 한다 해도 벌은 피하지 못할 거라 하더군요. 남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아빠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그이의 급소를 걷어찬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경찰관들이 맞을 짓을 했다며 아빠 편을 들어줬답니다. 경찰관들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며 안심시켜주었어요. 한편 병원에서 태어난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혼소장을 날렸습니다. 여러가지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법원에서 얄짤 없이 남편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답니다. 그이는 백수에 모아둔 돈도 없어서 신혼집을 정리하고 위자료를 물어주었고 시어머니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시모의 집을 팔아서 물어줘야 했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만거죠. 돈도 다 빼앗기고 평생 남자구실 못하고 살게 되는 벌을 받았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제가 제출한 온간 욕설과 막말이 들어오는 녹음본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제 뱃속의 아이를 죽게 한 관계로 인정되어 폭행 치사죄를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감되었네요.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을 거라는 말에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고 하늘로 간 애기한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이혼당한 남편은 단칸방에서 살며 배달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답니다. 남자구실을 할 수 있어 여자를 만날 수도 없다네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잊고 회사에 복직해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 거래처 총각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혼녀라고 말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각과 재혼에 성공해서 쓰라의 쌍둥이 딸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전남편과 시어머니 일은 2년도 되지 않은 가까운 과거의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걸 꼭 알리고 싶어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네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와 같은 시모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저희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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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